짓다 마셨네? 아니, 짓다 마신 게 아니고 무너진 거지. 이게 천 년이 넘은 반충불이잖아. 이게 마을로 만졌던 마이아몬력. 우와! 우와, 저 진짜 크다, 뒤에. 어디, 어디? 우와, 저 뒤에 왕코. 우와, 저 진짜 크다. 우와, 저게 한 번 신전일 것 같아요. 우와, 신전. 내가 봤을 땐, 그곳에 가장 높은 장압불이 살았을 거야. 이거 짓는 것도 짓는 건데, 이거 건축 디자인 진짜 놀랍지 않아? 이 안에 구조랑?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짓는 거야? 이게 약간 피라미드랑은 좀 틀린 것 같아. 이집트 피라미드는 약간 한바탕의 모양인데, 이건 약간 좀 좀 더 입체감이 있어. 자, 지금 이제 병만 줘. 정글의 법칙인 벨리즈 후반전.